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들 중에 이력이 가장 특이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의학, 지리, 토목, 병법, 과학 거의 모든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요리에 열정이 많았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또 한 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구이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산드로 보드첼리입니다. 다빈치와 보드첼리 둘이 동업으로 식당을 오픈했었습니다. 두 천재가 오픈한 식당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되었는지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럼 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로 보드첼리는 1445년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보드첼리는 본명이 아니고 별칭입니다. 보드첼리는 작은 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즐겨 마셨던 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첼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청년 시절 화가 베로키의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는데 이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까운 빈치에서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는 관계로 친아버지가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다빈치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갔고 의붓아버지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재가업을 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재가와 요리에 대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커서 그림에 대한 재능도 묻힐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그림 그리기를 멀리한 적도 많았다 합니다. 단 것에 빠져서 갈수록 살지는 다빈치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친구인 베로키와 화실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함께 공부한 친구가 화가 산드로 보디첼리입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배울 때 피렌체의 한 유명한 식당 세마리 달빙이라는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웨이터로 나중에는 보조요리사로 일하게 됩니다. 1473년 주방 식구들이 알 수 없는 일로 죽게 되고 다빈치가 주방을 맡게 됩니다. 다빈치는 복잡한 요리를 단순화시켜 혁신적인 요리를 만들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그 때문에 세마리 달빙이 레스토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베르키와 화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산드로 보디첼리와 동호부로 산드로와 레오나르도 세마리의 개구리 깃발이라는 식당 겸 술집을 열게 됩니다. 다빈치의 요리는 여러 음식을 섞어서 조리하는 것을 싫어했고 음식의 재료는 가급적 단순하고 최소한의 조리 과정을 거친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부엌에서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샤프란, 양깁이, 알로에를 포함한 허브 향신료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피렌체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당시 식당의 특이한 메뉴를 보면 민들레잎의 개구리발, 크림을 곁들인 양의 고안, 아름답게 조각된 당근, 삶은 양의 발, 양추잎의 피클 2개, 송아지의 간, 꿩요리, 멧돼지 요리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식당 운영이 잘 안되다보니 보디첼리는 작은 식당에서 술을 많이 먹었을거고 다빈치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많이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식당은 2년여 만에 망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식당이 잘 되었으면 산드로 보디첼리와 리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요리법과 요리기구들도 연구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은혜상수 시대의 위대한 화가들의 독특한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